방탄소년단 탁구로도 저런 노련함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전에는 정말로 힘이 탁구를 이제는 저런 노련미라던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죠 예 백핸드로 받아봤습니다 박경태 백핸드로는 석점차 박경태가 앞서 있습니다 자 한 점을 더 그렇습니다 박경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찬혁 받지 못한 정말 아쉽네요 재빠르게 바나나 플릭은 그렇게 효능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박경태를 봉쇄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게 무섭거든요 박경태를 넣지 않는다면 박찬혁 선수 이 한국마사역 쪽에서는 굉장히 미찬혁 선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와 지금 시즌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박찬혁 선수가 먼저 안 되거든요 네 네 찬스볼 박찬혁 저런 공격력들 그렇죠 예 플릭 점수의 여유가 있다 보면 좀 더 자신감들이 생기거든요 예 예 포인트로 밀어붙이는 박경태입니다만 박찬혁 받아 냅니다 이번 공은 예 박찬혁 포핸드 전환 박찬혁 두 번의 포핸드 동점 상황에서 박경태 서비스 두 번 이어집니다 박경태 서비스가 네티를 박찬혁 선수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박찬혁 저게 약간의 실책성으로 들어간 거를 박경태 선수가 놓치지 않았어요 예 이번엔 공이 솟구 실제로 약간의 저런 흐름들이 왔던 것들을 조금 스스로가 진정할 필요가 있겠 승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의 박찬혁의 서비스 여유가 있습니다 박경태 힘들어 보는데요 벌렸습니다 벌렸습니다 청심이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